제2장. 재료관리. 서적 123에서 133쪽. 문제 41번부터 8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41번. 설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물에 잘 녹는다. 2. 갈변 반응을 일으킨다. 3. 단맛을 낸다. 4. 호화 반응을 일으킨다. 답은 4번. 호화 반응을 일으킨다. 호화란 전분이 물과 열에 의해 폐윤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 42번. 우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유의 유당은 껍질색을 개선시킨다. 2. 우유의 락토알부미는 산에 의해 응고한다. 3. 유당은 이당유로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이루어져 있다. 4. 우유의 주요 단백질은 카세인이다. 답은 2번. 우유의 락토알부미는 산에 의해 응고한다. 락토알부미는 열에 의해 응고하며 우유의 주된 단백질인 카세인은 산에 의해 응고한다. 문제 43번. 다음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밀가루는 체질하여 공기를 혼입시킨다. 2. 소금이 과다하면 발효에 방해가 된다. 3. 마요네즈는 육아공품이다. 4.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다. 답은 3번. 마요네즈는 육아공품이다.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와 오일, 식초로 만든다. 문제 44번. 다음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칼슘염은 이스트의 영향을 공급하는 이스트푸드의 성분이다. 문제 45번. 다음 중 재료의 역할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소금, 반죽의 영아. 2. 이스트, 반죽 팽창. 3. 주석산, 머랭의 강화. 4. 달걀, 결합제 역할. 답은 1번. 소금, 반죽의 영아. 소금은 글루텐을 강화시킴으로 반죽을 단단하게 한다. 문제 46번. 다음 중 밀가루의 품질 평가 방법으로 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1. 단백질, 켈달법. 2. 회분 105도, 건조법. 3. 파리노 그래프, 반죽의 점탄성. 4. 익스텐소 그래프, 반죽의 신장성. 답은 2번. 회분 105도, 건조법. 회분은 550에서 590도에서 태운다. 105도 건조법은 수분 함량 측정 방법이다. 문제 47번. 다음 중 갈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라멜화 반응은 당뇨 단독으로 가열하는 경우 일어난다. 2.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 화합물과 카르보닐 화합물이 존재해야 일어난다. 3. 갈변 반응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일어난다. 4. 캐라멜화 반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답은 4번. 캐라멜화 반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캐라멜화 반응은 가열해야 일어난다. 문제 48번. 유지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버터는 우유 지방을 원료로 한다. 2. 쇼트닝은 지방이 80% 함유되어 있다. 3. 마가리는 동식물성 지방이 80% 함유되어 있다. 4. 쇼트닝은 무색몸이 무취이다. 답은 2번. 쇼트닝은 지방이 80% 함유되어 있다. 쇼트닝은 지방이 100%이다. 문제 49번. 초콜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드버터는 템퍼링이 필요 없다. 2. 템퍼링을 잘하면 헷블룸 현상이 예방된다. 3. 초콜릿은 냉장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화이트 초콜릿에는 코코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은 3번. 초콜릿은 냉장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콜릿의 보관 온도는 18에서 21도가 바람직하다. 문제 50번. 안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한천은 젤라틴보다 응고 온도가 낮다. 2. 젤라틴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3. 산을 첨가하면 젤라틴 젤리가 단단해진다. 4. 젤라틴 농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답은 2번. 젤라틴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한천은 응고 온도가 약 30도로서 젤라틴 응고 온도는 10에서 16도 보다 높다. 4. 산은 젤라틴 젤리 응고를 방해하며 젤라틴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문제 51번. 회분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재분률을 알 수 있는데 고급 밀가루의 회분함량은? 1. 회분함량 0.5% 이하. 2. 회분함량 0.5에서 0.7% 3. 회분함량 1.0% 이상. 4. 회분함량 2.0% 이상. 답은 1번. 회분함량 0.5% 이하. 회분함량이 낮을수록 껍질이 적게 함유되어 양질의 밀가루이다. 문제 52번. 제빵에 있어서 전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글루텐과 결합하여 적당한 국기 유지 및 반죽의 유연성 제공. 2. 아밀라아제 작용으로 분해하여 발효에 필요한 이스트의 영양원 공급. 3. 제빵 중 노화에 의해 가스세포막 확장. 4. 호화됨에 따라 글루텐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글루텐 막의 경고성 제공. 답은 3번. 제빵 중 노화에 의해 가스세포막 확장. 빵을 만드는 공정 중 노화로 가스세포막을 확장하지는 않는다. 문제 53번. 제과제빵에서 물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용매제로서의 역할. 2. 전분의 호화. 3. 글루텐 형성에 관여. 4. 껍질색 개선. 답은 4번. 껍질색 개선. 물은 저가의 원료이나 껍질색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문제 54번. 제과제빵에서 감미제의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발효시, 발효성 탄수화물 공급. 2. 수분 보유제 역할. 3. 향생성과 껍질색 제공. 4. 잡균의 번식 방지. 답은 4번. 잡균의 번식 방지. 감미제는 당뇨로 잡균의 번식을 좋게 한다. 문제 55번. 제빵에 있어서 효소작용을 쉽게 받고 흡수력이 크며 반죽 및 빵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전분은? 1. 정상 전분. 2. 손상 전분. 3. 변성 전분. 4. 소맥 전분. 답은 2번. 손상 전분. 손상 전분은 전분의 입자가 파괴된 것으로 흡수력이 높고 효소에 의하여 쉽게 분해된다. 문제 56번. 제과제빵에서 우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영양가 향상. 2. 향과 풍미 개선. 3. 저장성 증가. 4. 빵 속을 부드럽게 함. 답은 3번. 저장성 증가. 우유는 쉽게 변질되는 재료로 저장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문제 57번. 빵 반죽 시 흡수율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나타나는 부피의 변화는? 1. 이스트 활성이 저하되어 가스 발생량이 적다. 2. 반죽의 힘이 약하여 빵의 부피가 작아진다. 3. 유동성과 신장성 저하로 가스 보유력이 약해진다. 4. 갈변 반응이 빨라 색깔이 지나게 된다. 답은 2번. 반죽의 힘이 약하여 빵의 부피가 작아진다. 흡수율이 높으면 적정량보다 많은 물이 사용된 것으로 반죽의 힘이 약하여 빵이 퍼지고 주저앉는다. 문제 58번. 제빵용 이스트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반죽과 빵에 남아있는 당은? 1. 포도당. 2. 설탕. 3. 메가당. 4. 유당. 답은 4번. 유당. 우유에 있는 유당은 이스트에 의하여 발효되지 않고 남아있어 빵 색깔에 관여한다. 문제 59번. 달걀 사용과 보존상의 주의점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달걀 껍질에 미생물이 있어 사용 전 물로 씻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시간 보관 시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 냉장 보관한다. 3. 산기름, 향신료, 과실 등의 냄새가 강한 식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흰자 거품을 올릴 때에는 용기에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한다. 답은 2번. 장시간 보관 시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 냉장 보관한다. 달걀 껍질을 물로 씻으면 오히려 보존성이 나빠진다. 문제 60번. 센이스트에 대한 인스턴트 건조이스트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1대 0.1에서 0.2 2. 1대 0.3에서 0.4 3. 1대 0.5에서 0.6 4. 1대 0.7에서 0.8 답은 2번. 1대 0.3에서 0.4 생이스트 양에 비하여 인스턴트 건조이스트는 약 0.33배 정도 사용한다. 문제 61번. 제빵에서 밀가루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구워진 제품의 골격 형성 2. 부피의 관여 3. 노화지연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함 4. 껍질과 속의 색, 맛등의 영향 답은 3번. 노화지연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함 밀가루의 전부는 노화로 껍질이 질겨진다. 문제 62번. 노른자에 존재하여 제과에서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레시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1. 인단백질 2. 지단백질 3. 인지질 4. 단순지질 답은 3번. 인지질 레시티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인지질이다. 문제 63번. 제과제빵에서 소금의 역할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이스트의 발효 촉진제로 작업속도 조절 2. 단백질을 강하게 하고 반죽중 글루텐 발전 지연 3. 빵의 맛과 향이 기어 4. 잡균번식 방지로 저장성 향상 답은 1번. 이스트의 발효 촉진제로 작업속도 조절 소금은 이스트의 발효를 지연시켜 작업속도를 느리게 한다. 문제 64번. 유지의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유지 특유의 맛과 향을 제공하고 껍질을 부드럽게 한다. 2. 반죽의 신장성을 높이고 가스 보유력을 증대시켜 빵의 부피를 크게 한다. 3.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4. 밀가루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하고 영양가를 높인다. 답은 2번. 반죽의 신장성을 높이고 가스 보유력을 증대시켜 빵의 부피를 크게 한다. 유지는 반죽의 신장성을 증가시키고 윤활작용으로 빵의 부피를 크게 한다. 문제 65번. 튀김기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튀김기름의 온도는 보통 180도 정도가 적절하다. 2. 상가가 높은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튀김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하지 않는다. 4. 고온은 유지에 3패를 촉진한다. 답은 2번. 상가가 높은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튀김기름 사용 시 상가가 높은 기름을 사용하면 안된다. 문제 66번. 밀가루의 품질을 개선하고 제빵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은? 1. 제분 2. 숙성 3. 용해 4. 발효 답은 2번. 숙성 숙성은 밀가루의 품질 개선 및 제빵적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문제 67번. 다음 중 이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스트의 최적 온도는 30에서 38도. 최적 pH는 5.0에서 5.8이다. 2. 생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75%이다. 3. 활성건조 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4.0에서 4.5%이다. 4. 이스트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답은 4번. 이스트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스트는 출하법으로 증식한다. 문제 68번. 다음 중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치마하제는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한다. 2. 말타하제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한다. 3. 니파하제는 지방산을 분해한다. 4. 인베르타하제는 메가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한다. 답은 1번. 치마하제는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한다. 치마하제는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에틸알콜을 생성한다. 문제 69번. 이스트푸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질소원으로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등이 사용된다. 2. 효소제로 리파하제, 아밀라제 등이 사용된다. 3. 수질계량제로 인산칼슘 등이 사용된다. 4. 산화제로 글루타치온 등이 사용된다. 답은 1번. 질소원으로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등이 사용된다. 효소제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등이 사용되며, 인산칼슘은 pH조정제 역할을 하고, 글루타치온은 한원제로 사용된다. 문제 70번. 제빵개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화제가 포함되어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2. 전분이 분산제 역할을 한다. 3. 환원제가 포함되어 믹싱시간을 단축시킨다. 4. 인산칼슘이 포함되어 효모의 영향을 공급한다. 답은 4번. 인산칼슘이 포함되어 효모의 영향을 공급한다. 인산칼슘은 반죽의 pH조정제 역할을 한다. 문제 71번. 다음 중 화학팽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찐빵은 굽는 온도가 낮고, 짧게 굽는 제품이므로, 속효성 베이킹 파우더가 좋다. 2. 파운드 케이크에는 지효성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다. 3. 산성팽창제는 코코아 케이크에 사용하면 좋다. 4. 알칼리성 팽창제는 초콜릿 케이크에 사용하면 좋다. 답은 3번. 산성팽창제는 코코아 케이크에 사용하면 좋다. 산성팽창제는 내부가 열분색의 제품을 원할 때 사용한다. 문제 72번.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젤라틴은 농도가 높으면 빨리 응고된다. 2. 젤라틴은 완전 단백질로 젤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3. 동물의 콜라겐을 정제해서 얻는다. 4. 젤라틴은 저칼로리 식품이다. 답은 2번. 젤라틴은 완전 단백질로 젤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젤라틴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문제 73번. 안정제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팩틴은 감귤류 껍질에 존재한다. 2. cmc는 셀룰로우스 유도체이다. 3. 한천은 다당류에 속한다. 4. 젤라틴은 알칼리에 의해 응고력이 감소된다. 답은 4번. 젤라틴은 알칼리에 의해 응고력이 감소된다. 젤라틴은 산에 의해 응고력이 감소된다. 문제 74번. 향신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오레가노는 재과제빵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2. 유성향료는 내열성이 약하다. 3. 에센스 타입 향료는 가열식품에 이용한다. 4. 유화향료는 내열성이 좋다. 답은 4번. 유화향료는 내열성이 좋다. 제과제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료는 바닐라 향이다. 유성향료는 내열성이 강하다. 에센스 타입 향료는 내열성이 없어 가열식품에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75번. 다음 향신류와 사용되는 제품이 잘못 작지어진 것은? 1. 바닐라는 무스빵 소스 등에 주로 이용된다. 2. 오레가노는 애플파이 도넛 등에 주로 이용된다. 3. 캐러웨이시는 호밀빵 캔디 등에 주로 이용된다. 4. 계피는 파이 빵 초콜릿 등에 주로 이용된다. 답은 2번. 오레가노는 애플파이 도넛 등에 주로 이용된다. 오레가노는 피자 파스타 등에 주로 이용되고 애플파이 도넛 등에는 넷매그가 주로 이용된다. 문제 76번. 초콜릿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초콜릿의 37.5%는 코코아 버터이다. 2. 카카오메스는 코코아와 코코아 버터로 구성된다. 3.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코코아 버터, 설탕, 분유, 바닐라향 등으로 구성된다. 4. 카카오메스는 쓴맛이 난다. 답은 3번.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코코아 버터, 설탕, 분유, 바닐라향 등으로 구성된다. 화이트 초콜릿에는 코코아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문제 77번. 초콜릿의 템퍼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항온형 템퍼링에 비해 승온형 템퍼링이 작업시간이 빠르다. 2. 템퍼링이 부족한 경우 카카오버터가 녹아나와 슈가 블룸이 생긴다. 3. 습도가 높은 곳에 초콜릿을 보관하면 펫블룸이 생긴다. 4. 템퍼링이 부족하면 결정형이 일정하다. 답은 1번. 항온형 템퍼링에 비해 승온형 템퍼링이 작업시간이 빠르다. 템퍼링이 부족한 경우 펫블룸이 생긴다.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슈가 블룸이 생기며 템퍼링이 부족하면 결정형이 일정치 않다. 항온형 템퍼링은 녹인 초콜릿을 30도로 유지시켜 장시간 교반하면서 결정화하는 방법이다. 승온형 템퍼링은 녹인 초콜릿을 일단 27도로 냉각시키고 다시 30도로 올리는 방법이다. 문제 78번. 제과에 사용되는 리큐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럼은 메가를 발효시켜 만든다. 2.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이다. 3. 그랑마니에는 오렌지향이 포함된 리큐루이다. 4. 트리플색은 오렌지 껍질을 사용하여 만든다. 답은 1번. 럼은 메가를 발효시켜 만든다. 럼은 당미를 발효시켜 만든다. 문제 79번. 다음 중 제과용 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혼성주는 곡류를 발효, 증류한 증류주에 향초, 감미료, 착색려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2. 깔로아는 커피 풍미의 바닐라향을 배합하여 만든다. 3. 그랑마니에는 티라미슈, 생크림 등에 이용된다. 4. 발효주는 과실이나 곡류를 발효하여 제조한다. 답은 3번. 그랑마니에는 티라미슈, 생크림 등에 이용된다. 그랑마니에는 오렌지 껍질을 증류하여 만들어낸 리큐루이다. 그랑마니에는 가나슈, 사바랭, 초콜릿, 수플레, 소스 등에 주로 이용된다. 문제 80번. 다음 중 팽창효과가 가장 큰 것은? 1. 중조, 2. 베이킹 파우더, 3. 이스파타, 4. 베이킹 소다. 답은 3번 이스파타. 이스파타는 중조와 염화 암모늄으로 구성되어 탄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하며 팽창력이 대단히 강하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잠시만요.